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5시 15분인데 한 10분 전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해쪽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았다고 했습니다 미상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겠죠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동해로 날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겠죠 탄도미사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러나 일단 발사체라고 해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12번째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30여일째 만에 또 도발을 했는데 이 타이밍이 고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출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출상하는 날에 조문 사절은 커녕 조전도 보내지 않고 미사일로 답을 한 셈입니다 미사일로 답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동안에 김정은에게 잘 해주었습니까 아들 볼 때는 김정은에게 오라면 가고 그리고 온갖 욕을 먹고도 침묵하고 그러면서도 해외 나가면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욕을 뭐 가면서까지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오늘 김정은의 답장은 조문이 아니라 조전도 아니라 미사일 발사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한국에서는 안전 항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항구 훈련에 핵 미사일 대비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노려가지고 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남쪽으로 쏘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았는데 거기에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나 핵폭탄이 실려 있었으면 지금 서울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핵폭탄이 실려 있었으면 아마 수백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해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으니까 남쪽으로 날아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위협이 안 된다는 투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입니다 그 국방장관이 오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좌익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미사일 시험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 당근이 미사일 시험했다고 왜 그렇게 야단하느냐 그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 개발을 했고 핵실험까지 했는데다가 미사일 실험까지 하니까 운반수단으로서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시험하면 안 된다고 UN이 결의를 했습니다 2006년, 2009년 결의를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미사일,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도 안 된다 이렇게 딱 목소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핵 개발하지 않는 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그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시켰다는 게 아니고 깊게 해봤자 고성능 폭발을 시켰다는 정도니까 그것은 방어수단이니까 제한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미사일 발사는 무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이런 저간의 사진도 모르고 우리도 미사일 발사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게 뭐가 대수롭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더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인데도 국회에서 보면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게 유엔 소관이니까 나는 결의안 위반인지 아닌지 밝히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살인 강도가 우리 집 담을 뛰어넘지 않고 옆집에 들어가서 강도를 했으니까 그게 강도인지 아니면 그냥 친선방문인지는 그쪽 소관이니까 내 이야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파출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소왔습니다 왜 소왔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올해 연말로 딱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협상 제안을 해오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겁니다 그 새로운 길이란 것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것하고 핵실험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트럼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유권자로부터 배척당하고 사기꾼 비슷한 취급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야 하여 내년 11월 재선에서 낙선시키겠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데 바로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 시험 계속하면서 미사일 성능을 드높이고 있는 거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단거리는 한반도 전역에 다 들어갑니다 중거리는 일본까지 들어갑니다 장거리는 미국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로서는 단거리도 중거리도 장거리도 다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핵미사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미사일에다가 폭탄 달아가지고 소지 않습니다 그것은 값이 너무나 비싸게 치입니다 폭탄 달아서 쏴가지고 건물 하나에 구멍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 미사일 값이 빠지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화생방 무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탄도 달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찔한 순간이죠 김정은이가 다행히 동쪽으로 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핵탄도 달고 남쪽으로 쏘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헛짚은 게 있습니다 11월에 열리는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 11개 나라가 오는데요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식 초청장은 보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까지 나서가지고 김정은이가 부산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 안개를 피웠습니다 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정이 김정은이가 부산에 올 게재가 못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더구나 지난주죠 금강산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이 지어준 호텔 이런 시설을 둘러보고는 관광 명소를 망치고 있다 허접한 시설을 다 치워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돈 보따리 아닙니까 금강산 관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몇 억 달러를 벌었는데 거기에 침을 뱉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문재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중국 자본을 유치를 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이제는 포기했다 금강산 관광 더 기대하지 않는다 그동안에 자존심 상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맞서가지고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 줄 줄 알았더니 나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문재인은 문재인 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김정은은은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트럼프와 다른 한 가지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선거를 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여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트럼프는 선거에 목을 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와 상대하기 시작하면 독재자 페이스에 말려가 버립니다 말려들 겁니다 다만 베이건이나 트루만이나 처칠이나 아데나우나 더골처럼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독재자를 경멸하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트럼프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김정은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악당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그것도 보통 악당이 아니라 악령적 영혼을 가진 악당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하다가는 거꾸로 당합니다 그 허영심과 오만이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모친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미사일을 쏘았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